원주시가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7개 사업에 모두 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. 세부 사업으로는 노후 경유차, 조기 폐차 지원, 전기, 수소전기,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지원 등 자동차 관련 예산이 285억 원으로 가장 많고, 숲 조성에 116억 원,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, 청정에너지 보급 등입니다. 올해 미세먼지 저감 목표는 3제곱미터당 36마이크로그램입니다. 원주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 50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2020년부터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